에스프레스 더블 에스프레스 더블 에스프레스 더블 카페인이 필요해요 아주 완벽할 정도로 달콤쌉쌉쌉한 아 아 아 아 나 진짜 살아있는거 같아 나 진짜 살아있어 이씨 왜 소주짜리 누가 커피를 먹냐고 그러니까 이게 나 진짜 살아있다 오 갈매기 나 진짜 살아있어 나 날 수 있을거 같아 어때요 아 뭐 어때 니 얼굴 맛있다 이새끼야 아무튼 바퀴리스트 성공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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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blished 4 에áticas 2